아이셀렙의 호기가스 분석기 트윈브리저2의 설치 및 사용 안내 영상 시작합니다. 콘센트를 연결합니다. 전원을 켜줍니다. 워밍업 시간은 300초 이상입니다. 워밍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여과기를 준비합니다. 여과기를 기기 본체와 연결합니다. 여과기의 파란색 부분을 누르고 튜브를 넣어주시면 고정됩니다. 필터 연결용 튜브를 준비합니다. 필터를 기기 본체와 연결합니다. 실인지 필터를 준비합니다. 필터를 튜브에 연결합니다. 기기와 연결할 컴퓨터 USB 포트에 트윈브리저2 전용 USB 락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PC의 연결에 앞서 PC에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장치 후면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PC에는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장치 관리자의 포트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포트를 클릭하여 연결 단자 넘버를 확인합니다. 트윈브리저2 애널라이저를 실행합니다. 먼저 세팅을 클릭합니다. 미리 확인한 연결 단자 넘버로 변경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제 장치 관리자를 종료하고 매저먼트를 클릭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 Make New Patient를 클릭합니다. Patient 아이디와 네임을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성별을 선택합니다. 기타 인적 사항을 리마크즈에 기록합니다. 기록을 마치면 Create를 눌러 등록합니다. 단, 등록하면 해당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적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Yes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다음과 같이 검사 대기창이 뜹니다. 이제 호기가스 채취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인지 필터에 꽂혀있던 마개를 뺍니다. 그리고 테플론 튜브를 실인지 필터에 연결합니다. 일회용 빨대를 일자로 길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빨대에 주름진 곳을 구부려 90도로 만듭니다. 구부러진 끝부분은 대상자의 입술이 닿을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물기 전까진 위생상 비닐을 남겨둡니다. 아래쪽 비닐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테플론 튜브를 빨대 안쪽으로 삽입합니다. 이제 대상자를 어레인지 합니다. 대상자를 기기 앞에 앉힙니다. 대상자에게 빨대를 주기 전에 치아가 아닌 입술로 빨대를 물어야 하는 점과 현아 타액이 빨대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1분간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점을 안내합니다. 그 후 대상자에게 빨대를 잡게 하고 빨대 끝에 비닐을 제거하고 대상자가 빨대를 물도록 합니다. 호기가스 채취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상자가 편안하게 코로 호흡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기기 본체의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채취 소요 시간은 60초로 50초 동안 코호흡을 통해 구강에 모인 가스를 마지막 10초 때 기기가 채취하여 분석합니다. 채취한 가스는 150초 동안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때 가스 분석 현황은 PC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고 결과 값의 정확한 수치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 값에 대한 구치 판단은 화면 왼쪽 상단의 구치 관능 검사 기준 값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 확인 후 세이브 버튼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데이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셀렙의 호기가스 분석기 트윈브리저의 설치 및 사용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